어쨌든 정부가 테러를 열었다고 합니다만 복귀를 요청하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개별 복귀를 하거나 정부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례를 보거나 많은 병원들을 보면 필수 진료가 전공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두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정근영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SNS 보니까 퇴직금은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올렸더라고요. 실제로 그만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안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뭘 하겠다는 거죠? 네, 뭐 일반 의사를 하겠고. 개업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이제 끝나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편하고 당직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피부 미용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만 명 정도 되는 전공의들이 다 나가서 피부 미용하면 이 시장도 포화돼서 사실은 레드오션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예전보다 돈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뭐 신경외과나 응급외과 나 소아과 산부인과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외과, 뇌과 이게 1년 이상 지연된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어려운 질문만 하나 드려볼게요. 조동찬 박사는 지금 신경외과 전문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련일을 처음 시작한 첫 해가 있을 테고 혹은 졸업하기 전 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레지던트 1년 차였으면 어땠을까? 혹은 레지던트 3년 차였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1년 차 때는 하루에 100번도 그만두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이제 뭐냐 하면 마무리를 못해서 사지서를 못 냈거든요. 제가 1년 차였다면 당연히 사지 결정했을 것 같고요. 3년 차 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 이거 1년 차, 2년 차 그렇게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마 지금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고민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연차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전공의 한 분과 통화했는데 어떤 성형외과 4년차 전공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성형외과 4년 차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가장 마지막까지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 따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돌아간다. 전공인들의 분위기는 정부나 병원장들이 보는 것보다는 내부 분위기는 조금 더 강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의협이 또 어제부터 총파 관련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나요? 여기. 이건 단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 속한 모든 12만 9천 명인가에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모든 의사. 네, 모든 의사. 거기에 이제 자기의 신분, 그러니까 소속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교수냐, 봉직이냐, 개원이냐, 아니면 기타냐. 조기자도 투표권 있습니까? 네, 저는 기타. 기타에 속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니까 한 40% 정도가 투표가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분위기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강경한 여론조사가 실제로 어떤 강경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의협을 비롯해서. 서울대병원 교수,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저희 기자로서는 골치 아픈데 사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이게 미칠 다른 대학병원에 미칠 그 역풍까지 생각한다면 하는 건데 일단은 투표 결과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되면 너무 파장이 크니까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할지 아니면 내일도 더 연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공회의에게 복귀할 명분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상당히 어떤 마음이 좀 상처를 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환자들이 더 피해를 받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루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충일, 휴일 경건히 보내시고 저희는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